올 유니크 바츠 파라곤을 시승해 보겠습니다. 아 기대됩니다. 여러분들 자 파라곤인데 여러분들 엔진 유니크 엔진 1 핸들 유니크 핸들 1 아 유니크 바크 유니크 바퀴 5 그리고 부스터가 유니크 바퀴 아 유니... 다시 뭐라는 거야 다시 엔진이 유니크 엔진 1이고요 핸들이 유니크 핸들 1 바퀴가 유니크 바퀴 5 부스터가 유니크 부스터 5입니다. 전부 다 유니크 바츠고요 옵션이 1050 이상이 넘습니다. 전부 다 한번 시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되네요. 뭔가 툴력이 이게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아 첫판인데 아우 첫뒀다 오야야 기... 아씨... 기기 어디야? 와 패스 킬이 뭐죠? 패스 많이 납니다. 들어서 우와..뭐야? 이게 끌어지네? 들이스크림 어씨.... 애기 실사지 자 멀티 시승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sheer 근데 유니크핸데도 못하네 와 뭐야 트랩 하는거 봐 이게 유니크핸드를 쓰면 상대방이 예측 못하는 라인에 들어갈 수 있어 우와 봤어 방금 이렇게 시원시원해요 방금 사실 역전하기 힘든 통통이 쳐도 저 정도 그렇게 쉽게 역전하기는 좀 오반데 와 진짜 빠르긴 빠르다 뭔가 신세계 같아 지금 아 통통이 또 지리네 나 유니크 파츠 박은 파라군이야 아까 여기서 통통이 봤어요 와 지렸다 하츠 빨 오졌다 인정하겠습니다 빠른 인정 유튜브 구독자분들께서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태포나 피시카트 많이 해달라 그런 말 많이 하시는데 저 매일마다 피시카트 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타고 있습니다 와 휴망 짱이다 이거 야 핸들 괜찮은데 유니크 핸들 괜찮아 얘들아 진짜 누가 쓰레기라 했어 와 이거에 적응하면 진짜 잘 꺾였어 컨트롤이 되게 매우 아야 어 신빌드 보셨죠 여러분들 그 핸드에이야 이거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C 역전 인간 그 특히 3주 AvenAddStop GRS 야 한겨드가 이길드 너길드 아니야? 맞지 너길드 와 이거 들어온다고? 와 싫어? 야 이거 핸드팔이다 방금 원래 박았어야 되거든요 핸드팔으로 안 박았어 온라인인데 분명히 아 네스 와 예스 미쳤다 아 강중 있는데 빠스러졌어 와 미쳤다. 존나 못 달렸는데 4초가 그냥 쉽게 나와버리네. 어? 와 진짜 파츠바이 무섭다. 소름이다. 한 개다 10길드 맞지? 와 뭐야 이거 길어. 시험 달렸는데. 너무 좋네. 와. 딱 맞다. 와. 사신끼리. 하신끼리. 하신끼리. 아. 손이 맞지 않음. 하고. 했어요. 꼭. 두 번째로 쫄다. 두 번째로 많이 염려. 논리 시작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